자, 7 day to end with you 뉴게임 당신은 이야기의 관찰자입니다 당신은 말의 의미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관계는 당신이 느낀 말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는 당신이 느낀 말에 따라 구성됩니다 뭐야 왜 똑같은 말에 두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이 이야기에 간섭합니다 당신의 간섭과 해석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이 느끼고 받아들인 모든 이야기는 모두 올바를 겁니다 반 7일 뿐인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침장이다 친...낯...친...성이 아니라 낯선 천장이다 지 ceviche 태어났니 일어났어 아..잠깐만 이젠 조금만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 머시기? 온 몸짓으로 전한다 바디랭귀지 외국어를 배워보자 쩜쩜쩜은 쩜쩜쩜이네 어디에 아픈거 아니니? 욕하고 있는거 아냐? 옷장이야 봐버렸다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기억상실인듯하다 관절 하나하나가 아프다 사고를 당하고 보호된걸까? 와 이세계전생 저사람에게 기댈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달력 와 이세카이 창문 바다 육지 도시 도시 도시요 이건 뭐야 책 책 뭐라는겨 한국말 하세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이 옷 뭐야 옷처럼 생겼어 이 단어 계속 나오네 이 단어 계속 나오네 야 뭘 하는거야 정신이 들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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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해 뭐라는거야 저거 계속 나오네 저거 계속 나오네 저단어 내 이름인가 그래서 호감도는 어떻게 쌌나요? 몇번 나왔는지 표시되는구나 속을 누르면 일단 동의해 아 다시 말해줄까 이건가? 얼레절레 정신이 들어? 적어놓자 이거 이거? 물음표 이거? 손가락 깍돼질 이거? 말 이거 나왔다 파티질 결코 잘 그렸다고는 알 수 없지만 그림으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있다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 말은 어떤 때 했었을까? 회상 이렇게 회상하면서 추론하면 되는 것 같음 하나하나 떠올려내면 어떤 말로 기억해둘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어? 일단 조금 더 해봐야겠다 말을 배우기로 하자 뭐라고? 자 이거 뭐예요? 아니 그냥 시계라고 한 단어라고 해 이게 이게 냄비 앞에 세 개 똑같은 거 붙는데 요리일까? 요리 도구 이런 거 아닐까? 어? 으아 돔 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 지소가 안 돼요 엑스 흘렀 이거 요리나 불 아닐까? 집 집인 듯 집인 듯 병 병 병 병 병 병 병은 아니고 이게 뭘까? 일단 병인 듯 병인 듯 기속 짠 일단 두 개 있는 건 걸으자 일단 두 개 있는 건 걸으자 동 과일 바구니 이게 채위 이거 어디 본적 있지 않나? 음식이나 과일 남는 거 이런 거 아닐까? 높 어? 요거는 음식이고 요거는 마시는 거겠네 근데 뒤에는 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컵이겠지 컵 아니면 커피, 차 이런 거 아닐까? 어? 어? 일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 왜 의자에 붙어 이제? 왜 왜 의자에 들어가는 말을 일어나자마자 한거지? 단어 한개짜리를 먼저 찾고 싶은데 어? 뭐지? 미궁에 빠졌다 뭔데 이거 거울 유리 유리인갑다 아닌가? 뭐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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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컵 와 개어렵네 근데 어렵네 유리 아닌데 이거 이걸로 보니까 이걸로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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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네 아니야 이게 단어 하나짜리가 있을거야 단어 하나짜리가 있겠지 단어 하나짜리도 모르겠는데 고대 고대 고대자루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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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인가? 녹색 파란 녹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니 이건 또 뭐야 일단 이거는 완전히 틀렸네 재료 아닐까? 아닌데 도구였는데 이거? 도구 도구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일단 해봄 아니? 일단 유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음 일단 지워뒀어 어?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다 맞춰볼 수 있는 거 빨간색 이게 책인가? 책인가? 도구 아니 나 뒤로 가고 싶어 아! 뒤로 가게 해줘 휘어 이거 갓돼질 갓돼질 하지 마라 흠 이것도 책 아닐까? 이것도 책 아닐까? 벌써 저녁 됐는데? 도시? 너무 어렵다 어? 아 순내 어렵네 잠깐만 외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빈 옷 두 개를 적어놓자 빈 옷 두 개 몇 둘 다 적자 김...병인 듯 그림? 그림? 액자? 저 사람 이름이랑 똑같다구요? 그러네? 어순이 다른가? 주인공 여주인공 김엘프 김에루후 그림이나 액자 아닐까? 여의수도 한번 언급됐었네 두 번밖에 언급 안하는데 이걸 맞출 수가 있어? 다른 데에선 이 책에 보내줄 때 외계열아서 말 안통하는 문제 해결하기 귀찮다고 무한 지속 통역 버프 걸어주던데 여긴 그것도 내 암방겜이네 암방겜이네 자동 번역기 깔아줘야지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은 맞네 앞의 게 책일까? 뒤에 게 책일까? 어, 순위 다른 것 같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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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 아님? 책, 빨간색 이게 다섯 개겠지? 이거 두 개겠지? 이건 7 아닌가? 6인갑네 1, 2, 3, 4, 5, 6 7, 8, 9 이, 10이냐? 색, 빨간색 이게 빨 0 0 0일까? 많음 많음 책 신문 어? 내 이름인가? 내 이름인가? 인쌔 같은건가? 인쌔 같은건가? 13일 5월 아닐까? 신문에 날짜 적혀있을거냐 월 1 5월 13일 세목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배운다는 아닌거 같다 배운다는 아닌거 같다 탄력 1월 1,2,3,4,5,6,7 11,12,13,14,15,16,17 47일까지 서비침 1,2,3,14,17 의자 이건 의자 맞겠지? 의자 의자자님 사주 너 왜 느낌표임? 뭐라는겨 집에서 집에서 나가려자 저지하겠다 어째서일까 왜지 어째서지? 고발당함 당근 당근 밀 헉 채소 식물 야채 아니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지? 모르겠는건 일단 건들지 말자 모르겠는건 일단 건들지 말자 야 알겠어 같은데 온 안된가? 몰라 호소에 모르겠다 어? 책은 아닌가봐 죽은건가? 작은건가? 작은죽은 채소나 식물이나 야채나 저건 맞..나보다 어? 책은 아닌가봐 연금술인가? 연금술인가? 돌이나 가열 돌? 빈파란둘 빈파란둘 어? 어? 이건 또 왜 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봐도 뭔지 모르겠어 뭐지 저게? 빈파란둘 빈파랏 빈파랏 액 어.. 잉크 잉컵 응? 뭐야 이거 어떻게 알어 작은 죽은 죽음인가봐 이거 자금이 아니라 오케이 알겠다 이건 죽음 맞다 죽음 쌍죽음 죽음 앞에 두개 더있다 안죽음 우웅대 도닥붐 이거 알파벳이랑 1대1 대응 되는건가 흙에는 래도 갓 생성돼 진선한데라서 머리도 잘 굴러가고 시간도 넘쳐 흐렸는데다 일이 안풀릴때는 울면 엄마가 대충 해결해주는데 저세충 되는게 아무것도 없는 망개미네 망개미네 블루 그린 맞지 않음? 영어로 기록해볼까? 아니 이것도 데이구 이 먼스구 숫자는 뭐 다른 나라 쏟는갑지 앞으론 영어로 기록한다 앞으론 영어로 기록한다 영어로 기록한다 그린 레드 블루 아니 봐봐 여기 블루에 U 들어가고 U가 X고 아구 아까 저거 X 또 어디갔냐 다 썼는데 일단 숫자는 확실히 다른거같아 일단 숫자는 확실히 다른거같아 일단 웬만하면 웬만하면 영어로 적어보자 이거 북이잖아 백 데스도그를 알아낼 수 있겠네 아까 죽음 어디가냐 아니 글자 수가 맞어 글자 수가 맞어 5 4 5 5 5 우린가? 딩딩딩 음식이나 과일 푸드? 오 두개 들어가네 푸드 맞나보다 이 뒤에 디도 맞네 진전이 생겼다 파이어? 아 나 모자란데 클레임? 이가 안들어가는데 일단 조금 더 돌아다녀 보죠 힌트를 더 얻어보자 잠깐만 여기서 벌써 틀렸는데 여기는 이고 여기가 이니까 일단 다름 일단 더 알아보자 일단 모순이 있어 힌트 힌트 애플 애플 아하하이 개어렵네 아씨 아 여기서 대체 뭘 추론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도 일단 적어볼까 아 근데 3개짜리는 나중에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괜히 헷갈리기만 할거 같은데 4자리 없이? 아니 이거 빈이 아니잖아 커피같은거 있는데 그릇 담을 수 있는 뭐 담을 수 있는거는 다 저거네 근데 흠 아 주내 어렵네 요리 부킹 부킹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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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트 아씨 쀵 가우스 아우스 셀 일단 두개 따려고 먼저 하자 아니 이건 또 뭔데 아니 보미료 MSG 사태질 아니 사태질 할 때 나왔었는데 나는 사태질 아니 여기서 나왔었잖아 아니 저거 아무리 봐도 사태질 아니 그리고 손가락 왜 6개 몸짓인가 아닌데 많은 사태질 사태질 많은 아니 저 그림을 저 땅으로 그려놨어 아니 선생님 일단 다른 것부터 하자 음?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아이씨 아 그림을 그림을 저렇게 그리면 어떡해 아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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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봐도 사태질인데 위의 항아리는 클릭이 안 되네 화장실 화장실 10개 말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시앗 시앗 아닌데 그게 다른 문자인데 일단 어차피 알파벳도 아닐 수도 있.. 알파벳이랑 대응 안될 수도 있으니까 역순? 그럴지도 아 밤 됐네 1 2 2 2 2 2 3 2 2 3 2 3 3 2 2 3 3 3 3 일단 그림이랑 매칭부터 합시다 그림 그림 있는거 뭔지 그림 있는거 뭔지 이브 3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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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5 5 5 5 5 6 5 뭐..가..되는데요.. 근데 밑에도 띵크 들어가는거 보면 저게 T가 맞나? 그러면은.. 세번째 T가 들어가면은.. T가..들어.. 밥..밥함.. 일단 딴거부터 보자 암이네 아니 왜왜왜왜왜왜 왜 보임? 생각을 해보라구 아씨 뭐라는겨 하나도 못알아듣겠네 건물 많음 그.. 또.. 그땐.. 또.. 또..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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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진짜 너무 힘드네 리스트 똑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린 할 때 나왔던 건데 슬립 슬립 글을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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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말할 수도 있네 슬립 슬립 글을 썼는데 느낌표 뭐라고? 에서 얘기 썼고 에서 얘기했었고 건강같은건가?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왔네 하다가 그런건가? 이 겁나긴 단어는 어디서 나냐 이것도 되게 얼어대서 나왔네 요일인가? 아닌거 같은데? 원트 원트도 그럴싸한데 앗 잘래? 라면 먹고 잘래? 이거는 또 어디서 나냐 어? 데우스도 했던거 똑같이 말했네 바깥 이것도 다른데? 요일인가? 아닌데? 창문 보면서 원트도 원트랑 원트도 버벼스 원트도 나 아니 이건 또 뭐야 쥬네 어렵네 잠깐만 이거 저거 네모 두개 들어가는거 다른 글자에서 한번 찾아볼까 띠가 두개 들어가진 않을거 아냐 이거 한 단어에서는 적용이 돼도 다른 단어랑은 호환이 안되는거 같은데 아까 그림도 그렇고 연속 두개가 한 한 단어에서는 적용되는거 같은데 진짜 위크하냐 아니다 우주 근데 얘 이름이랑 같이 나왔었잖아 저 단어가 얘 얘 얘랑 같이 나왔잖아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는 단어일지도 전에 나왔던거는 저거 버튼 누르면 볼 수 있으니까 그리운 기분이 든다 나는 기억을 잃은 것이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이곳은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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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억 추억 메모리 데이투 굿모닝인가? 좋은 아침 뭐 그런 뜻인가? 아니 처음 나온다던데 처음 나온다던면 넘어가자 여러 번 나온다 너여야 유추를 하지 식사와 잘 곳을 제공해주고 있다 어떤 사람일까 뭘로? 어 이거 방금 나왔던거 아냐 아니네 모닝이면 딱 맞긴 하다 N2개 들어가있고 앞에 건 아단가 아 돕돕돕 아 돕돕돕 이거 아까 나왔던거 아냐 유리? 응? 이브닝 그럼 이건 그건가 보네 나이트 이게 데이면 이게 지금 맞는거 같네요 나오네 어퓨 보먼스 레이더 이거 다른 단어랑은 호환 안되는거 같애요 단어 하나에서만 사용되는거 같애요 나우는 맞는거 같애요 몇시 몇분이런건가 여주이름은 다른 데서도 나올거 같애요 다른 데서도 나올거 같은데 두 일단 한 군데밖에 안 나왔으면 안 잡는다 적어도 적어도 두 군데데낸 나와야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우스 동 근데 알겠어는 왜 두 글자일까? 오케이인가 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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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맞겠지? 이거는 뭐야 쉼표가 같이 들어가네 뭐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자 엇? 그럴수한데 엔드 얍 일단 이거는 시드가 아니겠네 지금 추론에 따르면 뭘까? 너 채소들이랑 관련됐다는 건 알겠는데 식물이면 플랜트인가? 이브? 이거 기브 맞는 것 같다 아까 그림도 그림도 딱 기브였고 플랜트 P P-E-L P-L-A-N-T 맞나? 벌써 모르겠는데 아워 플랜트 식물에 뭘 주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되잖아 아무튼 식물에 뭐 준다는 거잖아 야 때미로 야 때미로 맞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여섯 글자? 시작하자 뭐 시작하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해보자 야 때미로 말 이거 어디서 놨지? 텅만 맞으면 돼서 헬 여기서 나왔는데 이거 번역 이상하게 하면 옷닦고처럼 할 수도 있겠다 말투 만들 수 있겠다 사태질 어디있지? 아까 사태질 어디있지? 벨 밑에? 터치 터치 넷 아닌데 티가 두개 들어가진 않는데 터치 만든거 같다 만지지 말라는거 보니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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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이 단어 어디서 놨지? 이 단어도 봤던 것 같은데 열 흠 4 4 5 8 9 9 10 12 10이 이상한 것 같다구요? 아 잠깐만 아 달력 다시 봐야겠다 잠깐만 이거 7까지밖에 없죠 8, 9는 일단 빼야겠네 너무 막대로 넣었네 단어 단어장 어딨지 일단 예 그래 이거 너무 막대로 넣었어 7까지는 확실한 것 같다 그래 여기서 9가 나올 리가 없지 7도 7으로 맞아 10 이것도 지워 1, 2, 3, 4, 5, 6, 7, 8 8까지는 맞는 것 같다 9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잉크에서 봤던 단어인데 그러면은 이것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똑같은 단어 2개 들어가네 대입 대입 간행물? 잉크 잉크에 썼던 건데 잉크 잉크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대, 대이에 들어갔네 비록 비록 연습 봤던 거거든요 라이트? 음... 비록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레코드? 불쌍 리포트? 불쌍 공복 단어 R만 있으니까 대충 뜩만 맞으면 되죠. 못생긴다 키웠다면 낀 대똥겜 신문인 것 같다. 13일 5월 여기 두개가 안됐네? 제목은 해석이 가능한데 배운 단어는 아닌 것 같다.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 다른 것부터요. 가운데 신문을 읽는다. 배에서 사고가 나서 주인공이 그런 건가? 왼쪽 신문을 읽는다. 어디 가볼까? 여기서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내 일기야?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야? 내 다이얼 쓸 수 있네? 이것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가 두개 들어가네? 포토. 포토네 포토. 메모리. 나랑 쟤랑 기억. 나랑 쟤랑 기억. 나랑 쟤랑 기억. 5글자 들어가는 4개짜리 영당 5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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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글 Lucky 7글 자는otes 6글자 5글자 6글자 9글자 모르는 거 근데 추가해봤자 헷갈리기만 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길까? 아홉 글자. 아홉 글자고 똑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고 비어있는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아홉 글자나 돼. 밥 동사니. 음 맞다. 커피 들어있었네. 컨테이너. 사실 근데 이 단어 개술몹샘. 필요없는... 몰라도 되는 단어. 아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지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 비워놔야 안 헷갈리지.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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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인 거 알면 추운할 수 있겠는데 저 아담 이브 아니야? 8호? 8호 카드에 네 글자 자리가 있나? 뭐 있겠지? 9호 카드에 네 글자 자리가 있나? 9호 카드에 네 글자 자리가 있나? 9호 카드에 네 글자 자리가 있나? 아 문 불 러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꼭 타러올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이 단어랑 저기 카드에 적힌 단어랑 다르네? 카드에 뭐라고 적혀있는거야? 9호 카드 단어가 선택이 안되네? 왜 머쓱해야 아냐 얘는 머쓱 일단 모르니까 넘어왑시다 9호 카드에서 음 이것도 이제 아닌가 이것도 아직 약 이거 블러드인가 돌따구 빵빵함 에이드 겁나 에이드스러워 생겼는데 대중소인가 빅 미디움 아닌데 다섯 글자인데 대중소는 맞는거 같은데 그냥 영어 안쓰면 되니까 이거는 한글로 쓰자 큰거 중간거 작은거 영어로 굳이 맞출 필요 없으니까 스몰 그러면은 중간에는 블러드 아니야 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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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드 그런가 블리드 겨하 퐈 포스트 에이드 인가? 아닌데 그 뒤에 데스 있는데 뒤에 데스가 왜 있냐? 안녕하세요 뭐 부활술사 그런거야? 왜 OK랑 같이 쓰는거지? 무슨 단어길래? 컨테이너 알케미 어? 건물에 있던게 왜 여기 있지? 아까 창문 밖에서 도시 도시인가? 오..도시 도시옥 테너 아 뭐? 잠깐만 밖에 나가보자 아 왜왜왜왜 이거 어디 나왔던 말이지? 이거? 처음 했던 말이네? 처음 했던 말은... 해석 안되지. 아워. 뭐지 이건? 정신이 좀 들어 그런건가? 시간 관련해서 나오는 말 같은데... 내일... 요일인가 이거? 스케줄요? 날짜 스케줄요? 스케줄요? related 무슨... הו.... 이것도 고르겠다. 넘어갔어! 아 이거야 너무 불편해... 어? 나가다 뭐 그런건가? 두개 더 함께 함께 자고싶다 함께 넘어가 다음 나도 여기서밖에 안쳤네 이런거는 넘어가 이건 뭘까? 어? 어? 브레이크 같은 건가 이거는? 깨졌는데? 브레이크 같긴 한데 일단 넘어져 어차피 단어가 한 군데밖에 안 나왔으면 뜻을 알아도 알아뒀을 때가 없어 치료 용액 같은 건가? 4글자 포션 용액 저거 건물이 타워 온가? 5글자 샌즈 같은 단어 두 개 들어가고 여덟 글자 뼈 빌드 사람 휴먼 인체 연성 뼈 와 많은 휴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네 모트로 사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대륙 표본 여덟 글자 짜리 건조된 마테리얼 그럴수한데 왜 끔찍해졌어 꽃이일까 이거는 블레임 플레임이면 R인가 L인가 L 연금술도구 뭐야 뭐지 어 연금기록 재료 기록 많은 사람 피 웽 더 무서워요 본 근데 두번째 단어랑 네번째 단어가 다르구나 똑같은거 다르네 본 블러드랑 본이겠지 재료 need need 아닌데 목록 리스트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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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 기브가 틀린 거 아닐까? 위에 기브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저거 한번 눌러보자. 기브가 확실히 틀린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기브가 어디 가냐? 아래 왼쪽에 여깄다. 기브가 아예 지워놔야겠다. 이거 완전 틀린 것 같애. 아무튼 이거는 틀렸다. 저. 그러면은 매테리얼 이거는 리스트인가? 해브? 매테리얼... 플랜트 땡땡땡땡 위에 물음표가 붙는 거 보면은... 아 일단 넘어가자 이거는. 알케미 레코드 그 앞에는 뭘까? 이거 단어가... 중복되는 거 많아서 유치해 볼만한 것 같은데. 두 개나 중복된다. 개량... 개량 그런 건가? 가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가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개량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미어수도 나오네? 승량 뭐 그런 걸로 해놓자. 측정. 측량. 책에서 나오니까. 책 메뉴에 있는 거. 어? 여기서도 나왔었다. 금지된. 금지된. 그런 거 아니야? 음술. 알았지. 녹색지. 맞이지마. 이건 됐인가? 됐어. 아, 대선 아니겠구나. 비스. 용액 이거 왜 해골이야 매니터치? 위험한 거면 매니터치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아 터치가 틀렸는가 본데? 낫지? 터치가 틀린 거 아냐? 확인해 보자 4대질 터치 많은 것 같긴 한데 포인트? 터치 매니노 매니가 틀린 거 아냐? 매니가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와 이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니까 계속 의심되네 그거 뭘까? 욱 매니 같긴 한데 책 개맞잖아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많다 맞는 거 같은데 일단 매니 남겨놓게 매니 남겨놔야겠다 보이전일까 이거? 보이전일까 이거? 보이전일까 이거? 나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보이전은 아닌 거 같다 아닌가 보다 나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나우가 들어가고 무슨 재료 데인저 데인저 맞는 것 같다 만고 지급을 위험해 번역아 여러분 땡큐 어 요거 나왔던 건가 음? 음? 버거는 때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 똑같은 단어 세 개 들어가네 뭐 대충 모음일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세 개 들어가면은 A, E, A, E, O 다 넣어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remember 맞는 것 같음 메몰이랑 같이 나오잖아 remember 메모리 우리 remember 1, 2, 3 1, 2 일단 딴 데 가보자 계속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요리하는 곳 가서 여기 좀 덜 봤으니까 매니가 일단 틀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모르겠다 딴 거부터 하자 요리 재료 두 네 뭘로 표 달아내야겠다 오케이 금지된 이거 틀린 것 같다 재료 순서 방법 방법 방법이 영어로 뭐지 하우투 블루프렌트 4개 뭘 다섯 개 넣어야 되지? 배운 단어가 아닌 것 같다는데? 뒤에 두 개 들어가면 옐로우 맞는 것 같기나 노란 거 두 개 바이올렛? 바이올렛? 아닌데? 빌리 삼성 꿀? 리퀴드 옅은 병에 든 거 리퀴르? 빨간 거 이거네 두 개 성공 성공 쿠킹이야 태모 요리 어? 맞았다 석세스 석세스 이건 뭐야 처음 나왔는데 이건 모르겠는데 일곱 글자 뭐 알 필요 없겠지? 히 퇴미로 으음 먹자 먹다 식사 식사 아..뭐지? 직사이라고 적어납니다 먹어볼까? 이거 뭐야? 모르는 거 넘어가 대충 밥 묵자 아니네 책 읽네? 같이.. 어.. 같이 책 읽자 직사와 함께 아니! 이런 씨.. 안 따?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 못 가는 도망가자 혼자 있으니까 눌러도 아무것도 안 뜬다 음? 도망가자 뭐지? 알았다 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같이 가자 어? 졸고 있다 간다 멍 멍 어? 트윙 님대에서 자자 으 어? 가자 자자 자자 어떻게 말하지? 아니다 자자 아까 있지 않았나? 플립 잠 작은 것 알자 포크 포크 아니 씨 같이 자자 자자 이것도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야겠네 단어가 한 번만 나오면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는 의미도 없지 이거는 한 번 나왔었네 Take thi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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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온 적 없는 말이지 잘자 굿 굿나잇 음 다음 떡밥이다 사람이 보인다 시야가 흐릿하다 흐릿한 이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의미는 길티 오겠 이따가 맞을 듯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아닌가 아닌가 이거는 굿모닝이겠네 아니네 글자 수가 안 맞네 잘 잤어 뭐 잘 잤어 그런 거겠지 아침 인사겠지 한글로 적은데 아침 인사 몸 전체가 아프고 무겁다 사실은 여러가지 행동해보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안정될 것이다 이 사람이 유일한 너한테인 목이다 모닝은 여기 남아있었던데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요리도 성공했었고 연금수를 못해나 연금수를 못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단어는 또 모양이 다른. 법도 틀렸는데. 근데 뭐 겁이 겁이지. 시트인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오케이. 야 때배로. 방법을 말해줘. 이거 맞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들어봐야겠네. 틀렸다. 다시 해보자. 파란 거는 당근. 물 뿌리기에는 주황색. 잠깐 파란 거 또 나왔는데. 뭐지? 메모장 켜야겠는데. 여기 안 나요. 여기 안 나요. 이런 거 아니야? 킹모장 켜라. 홍. 저거. 저거 두 개 있는데. 두 개 똑같은 건가? 어. 여름. 움직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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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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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샀자. 또. 대충 이거는 실패겠지. 그러면 이겼다. 이거는. 그러면 또는 그리고. 그래도. 또. 엇. 엇. 같긴 하네. 근데 뭐. 어쨌든. 뉘앙스는 알겠어. 인체여성세력. 이건 무슨 뜻일까. 거울에 밖에 안 나왔는데. 거울에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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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봤다 말하고싶어 하는거 같다 말하고 싶어 나온적 없는 말이야 우리 얼레리 꼴레리였네 세드 다가는거 아냐 누구도 틀렸나봐 함께 사랑했지 그러다가 이거는 뻗이 맞는거 같다 나이스 보트 어딨냐 뽀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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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지 못해 이거 날짜 아닌거 같다 정신이 좀 들어 그런거 같은데 노 알았어 이것도 아직 모르는 단어야 이것도 아직 모르는 단어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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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라가 먹는 말을 하면 저렇게 뜨네 무슨말을 할까 파랑 피 쏘리 어 얘 좀 들어 식사 잠자는 거 말고도 가능한은 불러볼까? 네 이름 이런 지금은 슬립밖에 안 되는 건가? 뭐 다른 거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 쏘리 맞는 것 같다 포멘 일단 슬립하자 싸자 싸자 어디갔지? 아 왜 검색 기능이 없어 여깄다 조금 말할 수 있네 빅사 아이씨 이거 뭐야 밥 먹을 때 나왔던 말이었는데 석세스랑 같이 나오고 굿이랑 같이 나오고 이 무슨 단어지? 투게더랑 같이 나왔는데 뭐시기 투게더 해피 두개 더 진짜 해피인가? 아니 근데 석세스랑 해피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해피 석세스 오메 오메데토 와 이 단어 졸라 어렵네 단독으로도 쓰이는데 무슨 라스트 이건 밑은가? 붓이 아니라 점점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 완료 피니쉬 파이날리 또 꿈이겠지 나는 무언가 찾고 있었다 이런 감정이다 올바른 의미는 아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네 원트 욕심 왜 욕심으로 버려버려놨대 왜 욕심으로 버려버려놨대 베이뻑 꿈이 힌트 준다 근데 이제 할거 없는데 뭐 요리나 하자 밥 먹자 밥고 나가게 해볼까 나가게 해볼까 석세스류에 뜨는건 뭘까 퍼펙트 그럴수한데 퍼펙트 맞는거 같음 그러면은 어정쩡하게 성공하는거랑 실패하는거랑 해볼까 두개까지만 맞고 마지막에 틀리는거지 아 레시피 바뀌었네 아무튼 틀렸다 이제 그래도 똑같네 이거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 똑같이 해볼까 이번에도 틀렸나 퍼펙트 없이 뜬다 성공판정 으 chaîne 으 오케이 으 으 으 으 웨이트 웨이트 지금은 위험해 어? 세 단어 떴다 기타 아시고 무슨 단어야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전혀 유추할 수 없는데 앞뒤 단어가 없어가지고 없어졌다 그런건가 일단 적어놓읍시다 어 잤다 서칭인가? 어디있었지? 어디있었지? 아 몰라 아 몰라 바쁜 영어 공부 리서치 투게더 원트 같이 찾아줘 오케이 동의 동의 컵이 뭐 어디갔겠어? 컵이 어디갔겠어? 진짜 컵이 어디갔는데 다 온 온 온 온 실패한 연금술 음? 이거 왜 지워져있지? 아까 욕했던거 아닌가 이거? 1 3 4 4 4 5 누군사람을 만나는 법 3 5 숙성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소고 이런거 아냐? 묘지인가? 무덤 그레...이브 그래서 컵은 어디가 있는겨? 이거는 왜 석을 못하겠지? 근데 많이 나왔던다던데 플랜트 리드? 원트? 원트? 니드 이미 썼었나 원트? 이미 썼었나 원트? 이미 썼었나? 이미 썼었나? 지워야겠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거 왜 모르겠지? 필요한 뭐 그런 뜻은 맞는거 같은데 위에가... 기브인가? 실패하고 읽던 실패하고 읽던 실패하고 읽던 그 다음 영상은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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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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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모르겠는걸 일단 쓰지 말자 넘어가자 정신이 좀 들어 용액이 것도 틀렸는데 어 찾았다 찾은거 아냐 아니 컵 어딨는데 그래서 아잉 아까 그 녹색병 여기서 나온다더라 어 2 온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시크 룩 아씨 이거 단어 단어를 하나씩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우치다는데 앞뒤가 있어야지 앞뒤가 있어야 예상을 하지 미안해 잊어줘 그 외신가 일단 넘어가 이것도 몰라 자자 이거 전쟁인가 보다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야 이게 전쟁이 아니면 반칙이지 어제보다 몸이 무겁다 악화되고 있는 걸까 꽤나 괴롭다 강령술 게임 너무 무섭고 잠시만요 아까 단어 이거지 라스트 워 워라스트 5월 13일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겠지 중과로 실종됨 15일에 13일에 전쟁이 끝났고 15일에 실종됐어 2번이 없어졌다 2번이 없어졌다 13일에 5월 13일 15일에 5월 13일에 5월 13일에 5월 13일에 5월 13일에 5월 13일에 이걸 어떻게 알아 아 이거는 유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네 5랑 5랑 같이 나오는 거야 혼자 5랑 같이 나오고 5랑 같이 나오고 5랑 같이 나오고 5랑 같이 나오고 다른 신문도 클릭하면은 글자 나오나? 나오네 순괄호사진 뼈 뼈 야 어쩌라고 머린가 봐 헤드인가 봐 아닌데 아까 여기서 톡 나왔잖아 아 여기서 안 나왔네 머리가 맞나 본데 헤드 헤드 바디 헤어인가 바디인가 바디 마슬드 바디 마슬드 연금 기록 2월 6일 인체 연성 첫 성공 아 그래서 사람 모양이네 이게 2,3주가 아니었네 나 거울 보고 싶어졌어 잠깐만 거울 보여줘 예진 거울 주인공이 이렇게 생긴 거였네 야 거울 왜 깼어 거울 어 꽃 같은 데 하나 세 개나 있는데 미러 미러 미러네 아씨 아 거울 보여줘 나갈래 노우 지금은 위험해 화장실 갈래 같이 못가니까 혼자 다녀와 점점 해석이 된다 이거 내 글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내 글자가 뭔지 모르겠어 뭐 중요한거 아니겠지 근데 얘 컵 찾는다고 했나 컵 어디있는겨 미커버디건 미커버디건 래프트 래프트 나 래프트 나 리드 다리 절근 뭐 쒸 할거 다 한거 같으니까 그냥 자고 넘어가죠 래프트 나 래프트 나 래프트 나 래프트 나 래 로 어 래키 래프트 나 래프트 나 대신이야 주회야 이거 대신? 조회했고 조회해볼까? 전신에 강한 고통이 느껴진다 시야도 어둡다 맥박도 약하고 몸이 쇠약해짐이 느껴진다 대단어 뭐였지? 이거였나? 여기 하나는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였나? 열일이 이 시야도 대충 또 사면 되는 건가 이제? 집 밖에 나갈 수 있나? 아이템으로 아 이거 휴먼 데스 럽 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로오오오오오 로오오오오 네 이름? 로오오오 네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히힛 헉! 왔구나 야야야 일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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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봐 야 이리 콩 야 3명에 빨리 왔구나 그래 이거 오리겠지? 4명 4명 3명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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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옷이란 얘기겠지? 슬로스 근데 뭐 적을 필요도 없다 사람 죽이는 도구 사람 피 암금 왜 설명해준다면서 설명 안해줌? 암금 암금 중요한 건 아니겠지? 아니 다 말해준다메 임마 나도 이거 피인줄알고 나도 이거 옷인줄알어 이것도 칼인줄알고 임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아 2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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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끝났어. 1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3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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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됩니다. 4부에서 계속 됩니다. 5부에서 계속 됩니다. 5부에서 계속 됩니다. 연성했어 그러나 완벽하지 못했지 기억과 말을 잃었어 작은 중과로 필요함 그러나 이걸 어떻게 알아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나이스 오렌기다림 고멘 모든 걸 다해서 알겠어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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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물음표함 못알아듣겠어 알았어 같이 만나자 살자 이렇게 또 살려서 또 루프 도는 거야 또 기억 잃어버리고 허미 맨 처음에 나왔던 단어 이제 해석되겠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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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머리윤사나? 이거 단어가 뭘까? 맞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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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진짜 모르겠다 이거 1탄 식사는 아님 날 알아보겠어 이란 뜻이네 이거는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기억을 떠올리는데 실패했네 다시 실패했네 그치만 드디어 만났네 드디어 아닌데 저거 마참내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올라가 영력 테스트 까먹볶아 하지만 옷을quela 이름 바뀌었냐? 아닌데 그냥 순서 헷갈렸네. 서순...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나보다. 야, 약대. 머리 괜찮아? 얘기 못 알아야 되겠지? 괜찮아. 함께 중고하러 온 듯? 먼저... 이것도 뭐야? 여주인공 냅두고 저기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면 돼요. 이름? 네임. 남아에. 남아에. 이미노 남아에와. 다시 말해줄까? 노. 많이 얘기해. 알고 싶다면... 클릭해. 모르는 걸 클릭해. 모르는 걸 클릭해. 이 sunflower 정확한 안내의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알아먹은 단어가 몇 개 있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아냐고 아니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알면 찍는 거지 찍자 두 개나 맞네 배운 단어가 아니라는데? 아직 못 본 게 있나?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단어가? 맞구나 오케이 모든 걸 말해주지 다 말해준다메 거즈같은 게임 내 독해 불가능 제복밖에 못 읽어 방캠 방캠 아 방캠이야 방캠 방캠 방 discoveries 방 administered 그냥 말해주세요 방erer 방 새 도 Dzved 너무 많이 아 저 못본거 어딨는거지? 아 너무 궁금해요 저건가? 이거? 아 이게 힐티였구나 이제 모든게 끝이야 이젠 모든게 끝이야 예 재밌었구요 여기 클릭할 수 있는거 없나? 뭔가 허무하네 아, 엔딩을 풀 아, 엔딩을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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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을 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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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을 풀고 정리된거 없나? 그러니까 선택지만 정리된거 없나? 1T? 1T? 2T? 1T? 1T? 처음 나온다던데? 네..죄 기다려.. 2T? 뭘 눕혀.. 이게 1T인가? 왓? 2T?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끝낸다! 죽어버리렴.. 엔딩 두개구나 이렇게.. 2T? 2T? 1T?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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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 2T? 2T?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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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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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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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끝낸다..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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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던 그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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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것은 어떻게든 뭔데? 아 빡친다 이거 여주 이름? 거다 너는 결국 뭘까? 러브 투 닌대요 이거 뜻 뭐지? 시계에 들어있는 거? 타이밍인가? 라이프? 뭐야? 불청객은 어떻게 하는거임? 데이게임 꼴받네 부엌 상호작용 부엌 거실 정원 침실 작업실 숨겨진 방까지 일어나 안녕하세요 하이세이브 왜케 귀찮냐 J1에 상호작용 하고 제 시작을 왜케 귀찮냐 정원 정원이 어디 아 거기구나 아 미리네 개꿀 한 번 더 해볼까 아 하나 틀려나? 이거 틀려도 상관없겠지? 침실 이거 상호작용 안해도 되는거겠지? 아 하나 틀려도 상호작용 숨겨진 방부 아 하나틀 Glass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흐여진 방도 근데 볼 필요 없나? 데이투, 디이 세 일루와 봐 네 명에 어퓨 모바츠 레이더 어퓨 모바츠 레이더 3일째 저녁의 거실로 간다 너 하지 않았나 3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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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면은 와리가리 치면 되나 어퓨 모바츠 레이더 이게 끝이야? 아 여기구나 헬 이거 이벤트 했었네 어 갑자기 뭘로 해야되지 검은사악 형수가 늘어난다 노트 내용이 이월된다 캘린더 위 문자가 1에서 6으로 바뀝니다 검은사각형이 리셋된다 침실 노트 내용이 사라진다 이게 다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시오에 대박 시오에 대박 왜? 이해하다 이해하다 이거 맞겠지? Great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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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성공했나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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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ㅇ ㅣㅇ ㄷㄷ ㅜㅣ ㅣㅣ ㅣㅓㅅ ㅣㅣㅐ ㅣㅣㅣㅣㅣ 아시 컵찾기 작업실에 간다 아악 웨이브 귀찮아 웨이브 semu 적궈ி 해 ore 어,hak의 숫자 여태 비로 저거 어딨지? 왜 여기서는 저기지? 뭐야 나 왜 컵없어요 딴 데 있을 수 있나? 뭐야 나 왜 컵없음? 뭐야 나 왜 컵없어 왜 왜 없지? 이게 끝인가 보네 5일째 저녁에 거실로 간다 5일째 저녁에 거실로 간다 5일째 저녁에 거실로 간다 1층에 방으로 끌려왔다 안 만날 거예요 나가 나가 아니 여기 있어 응 4일째 저녁에 거실로 간다 4일째 저녁에 거실로 간다 2층 전자 3 Franken 여기구나 아멘 아니, 이것도 번역에 나오잖아, 근데 여자 이름, 주인공 이름 그들 오기어서 술 메모리 브레이크 될 퍼펙트 석세스 힐 니스오프티어 요거는 몰랐네 프로텍트 썩옵 작은 보통 큰 이렇게구나 데아테비로 우속 사원이었네 오제 중괄호를 찾고 있습니다 중괄호를 만나고 싶어요 중괄호 하십니까 모르는데요 못만났음 맨이 저거 저거 맨이 맞아? 맨이 맞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얘네 이름 뭐야 그들 그들 오케이 오케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만나고 싶다 뭔가 알고 있나 아니요 전쟁 전쟁에서 죽은거 아닌가요 아니야 필리오 이거 뭔지 봐야겠다 생명 라이프셀 라이프셀 썸 리큐르 위에 뭐야 아 아이 근데 게임 겁나 미트 에이 예 잘 예 네 예 예 예 은 미안한데 모르겠네요 정신이 좀 들어? 정신이 좀 들어 뭐라고 번역해야 돼 understand 정성들 정배들 정신이 들어? 집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려 보내주시오 뭘로? 지금은 안 돼요 오케이 안돼 헉 추워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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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선택지가 뜨는데 아니 꼴 맞네 놀란 모습으로 이쪽을 보고 있다 저 사람 뭐야? 평범한 사람입니다만 근데 뭐야 깨짐 전쟁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요 없다고 했어요 이런 건가? 다 해석하기 진짜 힘드네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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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어 뭐 이상한 방패 같은 거 뭐 이상한 방패 같은 거 뭐야 뭐야 프로텍트 맞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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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것만 하면은 다 본 거 아냐 마지막이다 세피 불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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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이 낸다 다 많이 낸다 뭐야 똑같잖아 아니네 보이지 않네 어? 다 죽였어? 뭐야 뭐라고 물어봐야되지 진실의 방 배달통에 넣어버렸네 감금? 벽 비키 As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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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이 없어. 아니 그래서 저거 선택지 보임. 썸이 없어. 썸이 없어. 썸이 없어. 썸이 없어. 뭐야. 컨텍트 어딨어. 더 있다. 말을 이해하는구나. 알았어. 말해줄게.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쟁 성공. 이런데. 없어졌어. 그래서. 뭐야 이거. 해석하기 힘드네. 진짜. 그들. 그들. 그들이 중간으로를 찾았지. 저거. 저거 또 뭐야. 저거. 마지막 단어. 아이 씨. 아이 게임 개판이네. 울겠다. 웨잇. 쉬다. 랑 뭐. 비슷하네. 애기. 아니. 엏. 엇. 잊었어. 함껜. 나는 누구일까 뭐야 어디갔어 여기 안 나왔네 뭔데 여기 넣었냐 여러분 이제 다 했네 끝 이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안 봐도 되겠죠 다음 주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 램지 네 재밌었고요 왜 나가기 버튼이 없냐 아이 게임에 나가기가 없... 아 여기 있네 재밌었고요 평가 보자 서팀 평가 재밌게 됐어 어때요? 뭐.. 아 덤도 다이선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여주 이름 뭐라고 읽어야 쇼 재밌긴 했는데 좀 김색이 나네 이래요 아니 비밀방을 열었는데 왜 설명 안 해주냐 나쁘지 않았어 All, Again, Many, First, Next, Last, Red, Blue, Green, Yellow Yellow? 이런 거는 그냥 끼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끼워 맞춰야 되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 Drink, Food, Cooking, Mirror 요리하면서 Close, Human, Blood, Bone Blood, Bone Dead, Body, Life, Memory, Together, Alone, Desktop Tool 툴도 끝까지 이해 못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이해했었나? 툴도 찾았었지 Material, Container, Chain, Chair House, Plant Flower, Word, Minz Minz는 못 찾았지 않았나? Record, Alchemy, Temple Temple 이것도 이것도 찍어서 맞춰야 되잖아 War Restraint Guilty Guilty도 물음표네 확실히 모르는 것들이 좀 있지 Today, Tomorrow, Morning, Evening, Night Do Research, Fail, Success Perfect Break, Protect, Dissepure 론리 론리로 못 맞췄던 것 같은데 론리로 못 맞췄던 것 같은데 단거 끝 재밌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엄마리 론리로 못 맞췄던 것입니다 점 Obs Smash me